41.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의 유압 펌프는 무엇에 의해 구동되는가? 1.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 구동된다. 2. 변속기 PTO 장치에 의해 구동된다. 3. 에어 컴프레셔에 의해 구동한다. 4. 캠축에 의해 구동된다. 정답은 1.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 구동된다. 42. 액츄에이터의 운동속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밸브는? 1. 방향제어 밸브 2. 온도제어 밸브 3. 유량제어 밸브 4. 압력제어 밸브 정답은 3. 유량제어 밸브 43. 유압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기어펌프 2. 진공펌프 3. 배임펌프 4. 피스톤펌프 정답은 2. 진공펌프 44. 보기중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밸브로 가장 적합한 항은? 기어, 릴리프 밸브, 니은, 리듀싱 밸브, 디귿, 시퀀스 밸브, 리을, 언노더 밸브, 미음, 카운터 밸런스 밸브 정답은 2. 니은, 디귿 45.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동실린더 피스톤형 2. 단동실린더 램형 3. 단동실린더 레이디얼형 4. 복동실린더 양로드형 정답은 3. 단동실린더 레이디얼형 46. 유압 모터의 감속기 오일 수준 점검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오일 수준을 점검하기 전에 항상 오일 수준 점검 게이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오일 수준 점검 시는 오일의 정상적인 작업 온도에서 점검해야 한다 3. 오일량이 너무 적으면 모터 유닛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될 수 있다 4. 오일량이 너무 많으면 모터 유닛이 관행될 수 있다 정답은 4. 오일량이 너무 많으면 모터 유닛이 관행될 수 있다 47. 스패넛 또는 렌치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너트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스패넛 또는 렌치는 뒤로 밀어 돌려야 한다 3. 해머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정답은? 2. 스패넛 또는 렌치는 뒤로 밀어 돌려야 한다 48. 안전한 작업을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은? 1. 유니버셜 조인트 조인 및 하체 점검 작업 2. 전기저항 측정 및 배선 점검 작업 3. 엔진 오일 보충 및 냉각수 점검 작업 4. 납댐 작업 정답은? 1. 유니버셜 조인트 조인 및 하체 점검 작업 49. 방화 대책의 구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방화사 2. 스위치 표시 3. 방화병 및 스프링 쿨러 4. 소화기구 정답은? 2. 스위치 표시 50.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 정전시는 반드시 스위치를 끊을 것 2. 땀볼 일이 있을 때는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자리를 비울 것 3. 고장 중에 기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할 것 4. 대형 물건을 기중 작업할 때는 서로 신호에 의거할 것 정답은? 2. 땀볼 일이 있을 때는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자리를 비울 것 51. 작업 효율을 위한 공구 관리의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구는 항상 최저 보유량만 확보할 것 2. 공구는 항상 완벽한 상태로 보관하며 파손 공구는 즉시 교환할 것 3. 공구의 필요 수량 확보할 것 4. 사용한 공구는 항상 깨끗이 하고 잘 정돈할 것 정답은? 1. 공구는 항상 최저 보유량만 확보할 것 52. 안전표시에서 주의 표시로 주로 사용하는 색은? 1. 백색 2. 적색 3. 황색 4. 녹색 정답은? 3. 황색 53. 중량물 운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흔들리는 화물은 사람이 붙잡아서 이동한다 2.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경우 주위 사람에게 인지하게 한다 3. 규정 용량을 초과해서 운반하지 않는다 4. 무거운 물건을 상승시킨 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다 정답은? 1. 흔들리는 화물은 사람이 붙잡아서 이동한다 54. 축전지를 충전할 때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충전 시 전해액 주입구 막에는 모두 닫는다 2. 축전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1개월 1회 보충전을 한다 3. 축전지가 달락하여 불꽃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4. 과충전하지 않는다 정답은? 1. 충전 시 전해액 주입구 막에는 모두 닫는다 55. 가스 용접 시 사용되는 산소용 호스는 어떤 색인가? 1. 적색 2. 황색 3. 녹색 4. 청색 정답은? 3. 녹색 56. 지렛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손잡이가 미끄럽지 않을 것 2. 화물 중량과 크기에 적합한 것 3. 화물 접촉면을 미끄럽게 할 것 4. 둥글고 미끄러지기 쉬운 지렛대는 사용하지 말 것 정답은? 3. 화물 접촉면을 미끄럽게 할 것 57. 도시가스 배관이 자주 손상되는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되메우기 부실에 의한 집안 치마 2. H빔 설치를 위한 집안 천공 시 3. 그라우팅 공사 시 4. 물을 차단하기 위한 토류판 설치 시 정답은? 4. 물을 차단하기 위한 토류판 설치 시 58.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 시 중압인 경우 배관의 표면 색상은? 1. 적색 2. 청색 3. 황색 4. 검정색 정답은? 1. 적색 59. 다음은 감전재해의 대표적인 발생 형태이다 틀린 것은? 1. 누전 상태의 전기기기의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 2. 고압전력선의 안전거리 이상 이격한 경우 3. 전기기기의 충전보와 대지 사이의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 4. 전선이나 전기기기에 노출된 충전부의 양단 간의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 정답은? 2. 고압전력선의 안전거리 이상 이격한 경우 60. 6600V 고압전널로 주변에서 굴착 시 안전작업 조치 사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고압전선의 붐이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2. 버켓과 붐의 길이는 무시해도 된다 3. 전선의 버켓이 근접하는 것은 괜찮다 4. 고압전선의 장비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있다 정답은? 1. 고압전선의 붐이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